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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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트라고 부르셔도 상관없고요. 이름만 딱 보셔도 리튬이 나오고요. 배터리가 나옵니다. 어떤 종목인지 감이 딱 잡히시죠. 리튬에 투자하는 그런 ETF가 되겠습니다. 운용사는 글로벌렉스고요. 미국 달러로 투자하는 ETF 되겠습니다. 설정일은 2010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죠. 그리고 총 지금 자산이, 순자산이 대략 우리 돈으로 7,800억 정도. 그리고 총 보수가 0.68%. 보수는 보통이고 지금 총 자산 보시면 대략 우리나라 대형급 펀드부터 초대형 펀드 그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디에 투자하냐. 일단 왼쪽에 탑10 종목을 통해서 보시면 빨간 박스가 바로 여러분들이 보셨을 만한, 그러니까 귀에 익숙한 그런 기업들 되겠습니다. 일단 삼성 SDI 보이시죠. 삼성 SDI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LG화학도 보이고요. 파나소닉 보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2차전지 자동차, 전기자동차 업체죠. 비아디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의 투자하는 ETF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최강 업체에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배터리 업체, 배터리 제조업체 지수를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나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저장장치까지. 이런 관련된 회사들,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열리게 되고요. 이제 규제가 풀리게 되면 굉장히 수혜를 많이 입을 그런 ETF로 보고 있고요. 자, 이어서 차트 보시면 36달러에 매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36달러로 저희가 5% 매수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OTG, 이것도 5% 추가 매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티커 BOTG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운용사 글로벌X 똑같습니다. 그리고 설정액도 좀 큰 편이죠. 2016년에 설립됐는데 지금 순자산이 6,400억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크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에 투자하는 ETF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보시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21.43달러에 역시 비중 5% 매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패시브 포트폴리오 함께 점검해봤고요. 신규 편입 종목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 함께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이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김인알프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